형님, 권무시비롱이라고 아십니까? 뭐? 꽃이요, 형님. 열흘 동안 붉을 수가 없다. 업꽃도 개나리도 열흘 지나면 다 뒤진다. 그런 뜻이에요. 권무가 아니라 화무시비롱. 꽃을 권력에다 비유한 말이야, 인마. 자무식, 너 속준민의 죽음을 죽였다. 이 사람은 누구야?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.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말하지 않는다. 형님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. 차무식, 조심해. 한국에다. 한국 가스 다 정리할 거야. 그럼 카드는... 차무식이 풀려났다는데. 일은 이미 벌어졌고, 이번 일은 우리 집은 챙기는 거야. 내가 너 진짜 죽인다. 한국 가스 다 정리할 거야. 단일은 당신을 전달한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. 당신은 너무 많이 말하지. 단일은 그 가미는. 필리핀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야. 필리핀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야. 당신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. 장수 주 모자마자. 장수 주 모자마자. 왜 이렇게 잡으라고. 자, 이 새끼 잡. 왜 죽여? 그것만 챙기면 되지? 호랭이 없는 물에 두 끼만으로 탄다고 그러더니. 내가 너 믿는 거 알지? 싫대 없는 상상하게 하지 마. 자, 이쁘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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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